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비서실장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의 요직을 거쳐 제2차관으로 재직하던 중에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국제스케이트장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지지한 바가 없음에도 원두시민을 불편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신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원두시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데 유감이라며, 춘천에 있는 강원체육중고 외에도 빙상부 신설을 원하는 원주 등 도내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교육감은 한 달 전 강원체육중고 빙상부 부활 의지를 밝히면서 춘천에 국제빙상장이 건립돼도 시간이 걸려 학생들의 전지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오는 9월 원주, 춘천, 철원 등 전국의 9개 국제스케이트장의 신청지를 현장 답사하고 10월쯤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명기 횡성군수가 오는 12일까지 9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김 군수는 미국 텍사스와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의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나서면서 두 차례 업무협약과 투자자 상담을 진행합니다. 주무 부서장인 경제정책과장은 후반기 인사상 공석으로 팀장급으로 출당잔이 꾸려졌습니다. 한편 김명기 횡성군수의 해외출장은 작년 4월에 일본, 5월에 유럽, 7월 미국과 11월 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영월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임대공장 점프업 팩토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주요 관계자와 지역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개소식에선 투자협약식과 임대공장 현장 소개 등이 진행됐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에 준공된 영월군 임대공장은 4,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입주시설과 관리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6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영월군은 신소재와 유인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영월 산업정책에 맞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선터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0월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강원도 라이브몰 라이브 채널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 농산 가공품, 임산물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이를 위해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지역 농축협, 산림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 구성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원주의 상가 밀집지역 중 하나인 단관택지의 3층 규모의 공용주차타워가 설치됩니다. 원주시는 단구동 박경리 문학공원 옆 단관 공용주차장에 도비 33억 원 등 총 5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65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설치합니다. 이달에 설계업체를 선정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운영됩니다. 단관지구의 주차 수요는 하루 300여 대의 규모로 70면 정도의 현재 공용주차장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월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오늘 동강시 스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선 광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토론이 열렸습니다. 또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발표로 운탄고도 트레킹길 조성, 주요 선진 사례로 보는 위기 극복 전략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평창군이 다음 주부터 평창읍사무소 임시청사를 운영합니다. 모듈러 형태로 만들어진 평창읍사무소 임시청사에는 읍장실과 민원실, 주민상담실, 소회의실, 서거 등의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평창군은 현재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읍사무소가 들어가는 평창군 행복플럭스 학습센터를 조성할 예정이고 2026년 완공 전까지 임시청사에서 평창읍사무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영월군이 실시간으로 주요 공용주차장의 주차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유료 주차장인 서부시자 등 제1주차장 공용주차장 10곳의 잔여 주차공간 규난을 영월군 주차 교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차장 위치도 모바일 화면에서 바로 내비게이션 앱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현금으로만 운영됐던 서부시장 주차장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전 무인 정상기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개발자 양성 과정이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 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AI를 활용한 유니티 기반 실감형 콘텐츠 디지털 트윈 개발자 양성 과정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1,008시간에 걸쳐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원주 문화방송이 위탁 운영하고 훈련비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통해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지역의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